안녕하세요 휘지입니다 자 오늘은 플러스타즈가 아니라 또 다른 짝퉁 스타즈 갖고 왔습니다 그 이름하여 히어로즈 스트라이크 자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오 보시면은 이것도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름 막 전설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긴 말 필요 없이 어떤 게임인지 바로 한번 가봅시다 출발 렛츠고 뿅 자 이번 게임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불호라고 뭐 컨셉은 똑같습니다 네 3대3 모드고 자 이런 식으로 타격감이 근데 썩 나쁘지 않아 어 얘는 셀리 같은 캐릭터인데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불호라고 다르게 스킬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게 쓰면은 넉백 시키면서 스턴을 거는 그런 스킬이거든요 약간 게임 자체가 불호울이랑 롤 예 그 게임이랑 조금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궁극기가 따로 없고 레벨 올라감에 따라 스킬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가운데 있는 벌을 많이 먹어야 돼요 바운틴 모드랑 똑같습니다 호이 타이 타이 Sver 호이 타이 타이 여기 가운데 많이 있는 스타들을 챙겨야 돼요 자 다음 스킬은 유도탄이거든요 이거 호 Ella 1스킬입니다 그런 스킬입니다 좋아 2분정도 걸리고 오 불이다 불 방금 불스킬 뭐야 근데 이게 모드가 다른 모드도 있는진 모르겠네요 배틀노드 모드 같은 것도 있음 좋겠는데 언스톱어버 그렇지 잡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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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아아아 오 곳곳에 이렇게 실 조각들이 꾸려져 있습니다 요거를 먹고 체력이 자동 회복이 되나? 이겼다 아 왜 없게 아쓴 여긴 또 특이하게 스킬 같은 게 있거든요 스킬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 쓰는건가 본데 아닌가 캐릭터별로 다른게 아닌가 그리고 한판만 더 플레이를 하면은 스페셜 히어로 베인카?라는 유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더 승리해볼게요 자 좋아요 콩그리츄레이션 새로운 캐릭터 얻었습니다 베인카 얘는 탱커네요 탱커 스킬이 뉴트론 실드 기본적으로 고유 스킬이 한개씩 밖에 없나요? 맞네 고유 스킬은 한개 정도 밖에 없나요 그리고 전설 캐릭터 이거는 올라프네 올라프 샤나 이거 관지는 않은데? 도의 여자 버전인가요? 야 이거 하나 뽑아보고싶다 근데 이게 모드가 하나밖에 없나요? 어 맵이 여러개 있구만 결국에 이거 게임 방식은 똑같고 맵만 조금 바뀌는 그런 게임인거 같아요 자 그렇다면 새로 얻은 캐릭터 베인카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가 또 한번 깔끔하게 이겨봅시다 이번엔 좀 할만하겠어 좋아 좋아 갑니다 얘는 무슨 캐릭터죠? 어 얘도 일단 샷건을 쓰구요 빵 데미지가 그렇게 센 캐릭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야야야 아파 어 이모판 조금 한다 애들 자 실드 발동 아 이거 그거네 라인하르트 방벽 쓰는구나 어떡해 아니 근데 제가 야옹스타즈 슈퍼캐츠 있잖아요 그거랑 스타더스트 배틀 같은거 조금 하다가 보니까 기대감이 너무 낮아졌나봐요 이거 꽤 할만한데요 게임 자체는 자 그러면 새로운 스킬 미사일 하나 배웠거든요 이렇게 조준해서 발사 하하하하 잘가세요 어 야 불 또 들어온다 얘는 커 자 여기다 깔아줄게요 복탄 시험폭탄 개쎄네 스킬 나쁘지않아 이거 이번판도 아주 가볍게 승리하는 모습 가져갈 수 있겠어요 받아라 미사일 방벽 방벽 깔아주고 자 제가 탱킹 해줍니다 탱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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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마무리 인정합니다 짝퉁 스타즈 중에서는 제일 할만해요 약간 그나마 게임다운 게임을 하는 느낌이랄까요 이건 근데 제가 너무 기대감이 낮아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 라인 궁 깔고 또 짜자자잔 다 막아줍니다 뿜 뿜 그리고 여기다 시험폭탄까지 마무리 오케이 잘가세요 잘가세요 어 라인 궁극기 와 처음 죽었다 하지만 압도적인 전력차이 깔끔하게 쓴 아리 그리고 여기 상작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건데 당나귀 상작강이거든요 이거는 얼마야 2천치.. 2만 7천원? 하아 하우 더럽게 비싸네 아 근데 저 이거 하나 갖고싶어요 솔직히 샤나나 모어탈 아 이거 올라프면은 뚝백이 다 깨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전설 한번 뽑아봅시다 이런 짝퉁 게임에 2만 7천원이나 지를 줄이야 그래도 궁금한건 못참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후구가 돼도 괜찮습니다 사실 뭐 제가 궁금해서 그런건 없지않아 있다고 하는거는 뭐 그냥 뭐 그냥 흘러가는 말로 지나쳐주세요 어찌됐든 킹 오브 피나트 예 이게 아마 전설상자인거 같거든요 마법상자인가 하나 까봅시다 전설 나오면 레전드 하이 히히히히히 오 히어로 카드 최.. 에픽 3개 전설 7개? 진짜? 진짜? 하이 하이 빠바밤 오 신기하게 오 야 상자권 콜기팁도 나쁘지않아 빵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마스터이 고우세이 히이 킹 오 옅 전설 야이엇더 샤홡 안아 빵 ㄷ 왜 한 번 더 에픽 또 나와? 에픽 Puis 전설 스킬 야 이거 게임 자체 뭐 막 제가 운 좋은건가? 역시 윽시밥기 Southern 역시 뽑기왕 휴지 어 전설 캐릭터라 한방에 뽑아버립니다 자 한번 얻은 캐릭터들 살펴봅시다 오 샤나 멋있어 아주 좋아 얘 같은 경우에는 롤링? 클로에 프린세스였나? 프린세스? 어 그 컨셉인 것 같은데? 브롤, 클로, 롤 싹 다 짬뽕해놨네 어쨌든 이거 하나 얻어봤으니까 이거 안 써볼 수가 없죠 좋아 전설의 위력 한번 보여주러 갑니다 메테오 스톰 끼고 그리고 타이머밤 이거 좋은 것 같더라 죽었다 얘들에게 현질의 참맛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나 전설이야 엇 아 얘도 전설이네 아 이거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이러면 캐릭터 겹치잖아 뭐야 기모아도 쏴? 오! 슉슉슉슉 슉슉슉슉 야 얘들 기모아도 쏘네 야 이거 괜찮은데 컨셉? 기모아사 발사 발사 어 불온다 불불불불 깟다 아악 아까랑 느낌이 좀 다른데? 얘네들은 좀 잘하는데? 애들 확실히 달라졌어 이번판 아 이게 안 좋네 파이팅 발사 기모아사 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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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라라라 알라라라라 아 이게 회픽이구나 자 메테오 스트라이크 한번 써보자 자 숨어서 이건 노릴만 하다 메테오 스트라이크 어허 그라치 야 전설 스킬답네 이거는 기모아사 아 발사 차차차 기모아사 아 발사 아차차차 얘가 좋은게 총알개수 제한이 없어 자 메테오 스트라이크 재밌어 게임 我 nur ess 좀 놨 여러 changer 그렇지 메티어 trains 우웽 3 2 LA 역시 인생은 한방이야! 키 모아서 에테크 차차차! 호다다닥. 호다다닥. 오오오! 그렇지. 어 죽는다. 너 여기서 메테어 스트라이크 날린다 내가. 메테어 스트라이크! 뿜! 오! 회피기. 까비.. 오케! 에이! 그래서 역전각 타보면서 가볍게 승! 우리! 뿌! 오늘 이렇게 해서 히어로즈 스트라이크 한번 즐겨봤습니다. 어.. 이거는 조금 말할 수 있는 게 스타더스트도 해봤고 슈퍼캣스도 해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재밌었습니다. 짝퉁 스타즈 중에서는. 이게 스킬 조합해가지고 어.. 쓰는 맛도 있고 캐릭터별로 특성이 딱 있어가지고 타격감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도 이렇게 또 할만했던 게임이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또 다른 짝퉁 스타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아.. 아.. 아..